벌써 힘들어 아이고 죽었다 아니 이럴때는 짐을 진짜 죄다 버리고 싶을때 버릴게 없어 돼지고기 마라펜같은거 뭐야 이거 4개 나오는거야? 목에 안쓰게 드시네 졌어 어? 2시간 전인데 오빠 안왔냐? 니가 완전 소저가 같은데? 응 싫어요 아이고 욕먹는때 매우 Praise the Lord 저녁 bond 다음은 고등학교 쥬쥬쥬 잠시만요 Rin vender 스ives 김치찜 김최찜 국물 먼저 사 Pero 한국인 비쥬얼이 확장 나는데 뭔가 졸인 맛인가? 시원한 맛은 없어. 가벼워 뭔가. 근데 이정도면 훌륭해. 다행히 오랜만이다. 소주도 있다. 응? 라면이 비슷하다. 4천원. 소주가 13,000원. 와, 13,000원. 10대야, 10대. 비가 쏟아질 것 같아. 비가 쏟아질 것 같아.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나온다 이거. 신선해. 맛있다. 너무 오랜만에 사라지. 오랜만에 사라지. 그 맛인가? 네, 오랜만에 사라지. 그 맛인가? 네, 오랜만에 사라지. 너무 추워. 카페로 뱉히. 이렇게 맨날 걸어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니까, 우리 차 타고서, 여행다니고. 그래, 이게 빙하로 붙어. 네. 여기 신타그마 광장이네. 아, 여기가? 어. 여기 한번 가보자. 그래. 여기 어디 조심해야 돼? 미끄러워서? 아니, 이게 소매치기. 아. 이스턴블 그 거리 같아. 근데 느낌이 맞는 것 같아. 응. 이게 뭔데, 이거? 아, 진짜? 아니. 근데 왜요? 여기 한지야? 아. 더워. 인데이 다. 울바. ックパワー 무거울바. 밖옷. 네. 인간과 보기. 맛있다. 맛있다. 요것도 아이스크림이야. 맛있지? 진짜 맛있다. 근데 내 얼굴 안 찍고 내 목 밑으로 찍고 있어? 나 얼굴 찍은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버스가 안 외네. 어? 원주아. 여기 하니? 손이 온 것 싫게. 버스가 그냥 지나가서 집에 가는 중 마트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했어 장만 보고 사람 진짜 많네 우와 너무 멋있다 1kg에 2유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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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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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삼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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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 말아osos 그 큰 Mitsubli 우리의 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뷰 땅이야! 아크로폴리스 뷰. 이 색깔? 이 색깔. 그릭스. 아크로폴리스 뷰. 너무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자, 이제 먹어보자. 오! 매지고기. 뭔지 모르겠어. 목살. 목살 요리 같아. 마늘바게뜨. 아, 뭐야? 마늘빵? 마늘빵. 마늘빵. 목이 엄청 많네. 우린 오늘 또 엄청 많이 시켰 거야. 간장은 여기 진짜 살짝 낫다. 간장은 여기 진짜 살짝 낫다.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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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가 왔다. 간장. 간장. 고요하다. 우천에 의해서 눈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도록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곳이라서 이곳은 보관을 이제 해서 배신 되죠? 다 보인다 진짜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마르게 여기 사람이 잠깐만 저 사람이 살짝 걸려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 올리면 너무 아까 찍었는데 옆에 사람 앉아서 계속 걸려 너무 이쁘 음 무게 작품 지금 이게 몇 번째 시도지요? 세 번째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나도 안 될 거 같아 그냥 가는 거야 살 거 없으니까 안 될 거 같아 실패 실패했어 또 한 30분 기다렸네 갈 운명이 아니었나 별로 이쁘지도 않아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아 해가 쨍쨍한데 먹구름이 이렇게 많아 올림픽 경기장 가는 게 순이형 버스 시간으로 알아가지고 렌붕 왔어 오! 비가 엄청 커 비가 어떻게 해? 저 나무 밑에 대피해야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보면 날씨 되게 좋아 남호산 나무 부산 교대 한단 교대 한단이야? 너무 신기해 우와 여기가 대통령분이야 약간 쳐다보는 것 같아 와 진짜 크다 이거 약간 그거 같아 저게 최초 올림픽 공기장이래 얼마인지만 봐보자 성인이 10유로야 여기서 보는게 더 멋있지 몰라 망했어 나도 망했어 굳이 안들어가라고 들어가서 막 뛰는 사람 많대잖아 우리는 그런데 흥미가 없네 그냥 산속같네 빨리 가봤만 가봤는데 추억이 뭐해 흥미가 없지 흥미가 없애 흥미가 없애 흥미가 없애 흥미가 없애 좋고 사진 찍으세요? 다시 한 번 더 홍철 아저씨 왜 이렇게 와라 찍는다고 또 뭘 하는 거 아니야? 쫄았어 쫄아서 한 말도 못하고 왔어 가볍질다 오늘 굳기 시작했어 근데 그거 어쩔 것 같아 드디어 도착 이거 시원해 하나의 일류로 올라갑니다 다 보이는구나 진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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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